복부 비만이 안 좋다는 거는 그중에서도 특히 내장 비만이 문제라는 얘기는 저희들도 수도 없이 들었는데 내가 그러면 내장 지방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네, 그 배 모양을 보면 알 수 있다. 배 모양이요? 배 모양을 보면 알 수 있다고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똑바로 누웠을 때 이제 뱃살이 옆으로 흘러내리게 되면 그건 이제 피하지방이고 내려 내려 이제 그냥 가만히 그 형태가 유지되어 있으면 내장 지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약간 흘러내리면 그렇죠. 그러니까 일부는 흘러내리고 일부는 빵빵하게 있으면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죠? 네, 섞여있다고 볼 수 있죠. 양 부분에 있는 지방이죠. 왼쪽이 이제 전형적으로 이제 배꼽 아래쪽 근부 쪽에 이제 살이 찌는 서양배형 뱃살인데 누가 제 사진을 같은... 호르몬이라든지 우리 부종 등 소화기관이 떨어졌을 때 생기는 어떤 그런 비만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오른쪽이 전형적으로 우리 내장 비만이 생겼을 때 배꼽을 해서 동그랗게 아까 이야기했던 우리 몸에 염증을 일으키고 대장음을 일으킬 수 있는 전형적인 뱃살인 사과형 뱃살입니다. 정확히 좀 진단을 좀 해주시겠어요? 박준규 씨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이제 사과형 뱃살 전형적인... 네, 내장 지방형 뱃살인 것 같고요. 홍노키 씨는 이제 사과형 뱃살로 이제 진행하고 있는 단계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남자분들이 보통 사과형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사과형으로 저기 윗배가 놓으신 박준규 씨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가식을 많이 하거나 그다음에 식사 습관이 굉장히 불규칙한 편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음식 한꺼번에 많이 먹는 폭식, 평소에 이제 음식을 계속해서 많이 먹는 가식 때문에 위가 비정상적으로 늘었다 줄었다 하면서 윗배가 아랫뒤에 보다 튀어나와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이제 오래 가다 보면 이제 나이가 젊었을 때는 우리 지방, 내장 지방이 워낙 빵빵하기 때문에 배가 이제 빵빵하고 누워 있어도 이렇게 꺼지지 않고 있는데 이게 어느 시간 지나면서 피부에 탈릭이 떨어지고 그 안에 있는 내장 지방에도 문제가 생기면 우리 깊은 주름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윗배가 놓은 사람들은 나중에 지방이 쌓이고 뱃속에 주름이 생길 수 있는 내장 비만형의 가능성이 높습니다.